내 이름은 강림 오늘 최종 보스인 오픽 퀴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전택에 왔지 가은아 배불러? 너, 넌 오늘도 도도하구나? 응 다른 건 나쁘지 말해줄래? 아니 근데 오픽 퀴원이 어? 가은이 전생이랑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좀 기억이 나? 어? 머리가? 어? 어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건 두통이야 아 두통이야 음 그리고 이, 이, 이는 어 하, 하리야? 강림아 어, 어 너 오늘도 어 예쁘다 음 어 저번, 저번 하리랑은 조금 많이 다르지? 어어 정말 충격적이었지 어 그리고 얘는 누구야? 하리야? 어 내 동생이야 놀랍게도 안녕 안녕 난 고도리야 아니 아니 구두리야 구두리 그래 너 근데 왜 누나랑 하나도 안 닮았어? 어? 아니 난 아빠를 닮았고 누나는 누나는 엄마를 닮았어 하하하하 아 다행이네 둘이 바뀌었으면 어우 끔찍할 뻔했다 어후 어후 어쨌든 얘들아 여기에 여기 창고에 오픽 퀴원 기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치러 왔어 가자 가자 창고가 어딘가 있을거야 자 찾아보자 음 여기가 있는거 같은데 여기가 얘들아 오픽 퀴원을 조종하는 조종실이야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셔야 되는데 오픽 퀴원부터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창고에 있다고 했으니까 음 어? 얘들아 여기서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걸 어? 진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그러니까 말이야 얘들아 오픽 퀴원이 왜 무서운지 알고 있지? 왜? 오픽 퀴원은 애연대로 뭐든지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귀신이야 엄청 무섭다고 강림아 몸조심해 어? 어? 헉? 아니 오픽 퀴원 오픽 퀴원 진.. 진짜잖아 뭐지? 오픽 퀴원! 오픽 퀴원! 너를 망가뜨리러 왔다! 명령을 입력하세요 나는 예언의 집행자 오픽 퀴원 명령을 뭐라고 입력할까? 오픽 퀴원이 파괴되었으면 좋겠다 입력 좋다 거부되었습니다 반대로 당신들을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나의 괴물 어? 아 이건! 아 이때 얘들아 이건 벽수기야 벽수기 어 벽수기야 아무래도 오픽 퀴원이 귀신을 소환할 수 있나봐 일단은 일단은 숨어서 오픽 퀴원을 어떻게 물리칠지 생각해보자 얘들아 흩어져 안돼 드디어 심지어 아파트 최저 보스 오픽 퀴원이 나타났구만 내가 이 엄청난 퇴마검으로 양고망망이네 여진은 불리시 불리척에 일수록 오픽 퀴원 오픽 퀴원이에요 오 욌 욌 우 우 우 우 우 우 уч 일단 오피 Associate로 물리치려면 조종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종실 그 조종실 오잇 으잇 으앙 아아 으아아악 오하 아 옛날에 물리쳤던 벽죽이 마저도 오피키언이 불러낸 건가 가자 벽수기 다른 놈들의 사용을 집행한다 오피키언이 아무래도 조종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아니 조종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것 같은데 야 둘이야 형 도망가 둘이야 너 옷에 입은 거 뭐야 방탄복이니? 어 집에 방탄복이 있더라고 주소 입었어 맞을 때 안 아프겠네 그래 이거 봐라 아니 오 오케이 오케이 이 카드키가 오피키언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실에 들어가는 거야 오 깜짝 놀랐잖아 어 누나 아 왜 다 여기 있어 하리야 오늘 너 좀 예쁜 것 같다 어 강림아 그... 아냐 어...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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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의 눈치가 없는 것 같아 하리야 응 순바루 operations 안 좋아 얜 가짜거든 Em 뭐... 내가 왜 가짜야 엑 어떡해 친누나가 그런 소리 너무 해요 엄마 아빠무한 agent 일 거야 하하하하 아니? 가은아! 아니 가은아! 봉인 낫겠다고? 으악! 으악! 와! 와! 뭐야 이 독대미지! 역수기가 물을 뿜고 있... 짠아아? 하하하하 아 조종하는거야? 하하하하 와! 오패키안이다! 어! 갈리바! 가져가! 하하하하 저 녀석 게임 상태 실화냐? 다른 녀석으로 바꿔야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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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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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수가 가은이가 잡혔어요! 아오니 밀집인형 이거는 던지면 순간이동합니다 뭐야? 하리야! 내 옷을 뜯고 있어! 일단 먼저... 어? 뭐야 여기 야! 하하 야 두리야 어? 야비하게 령대 숨어있는거야? 아이 내가 다 이렇게 준비해놨지 아이 오... 쟤 이름 뭐지? 옴피키안이랑 맞서 싸워야지 형! 응! 왜 내가 이렇게 덫을 설치했는데 왜 형이 다 부수고 들어와? 아니 나 못 들어오잖아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하하하하 너 혼자 안전한 느낌 쉬프트 눌러와 너 오잖아 어? 애들아 뭐야? 애들아 말해 뭐? 너가 누군데 넌 가짜야 으악! 으악! 이건 뭐야? 아 뭐야? 아니 두 여자가 날두고 싸우고 있잖아? 내가 너무 잘생긴 쟤인가? 그만 써 얘들아 아 맞다 아 맞다 형님아 둘이 사귀길 바래 결혼까지 가고 아하하 화이팅! 싫어! 방송이니까 하는거지 어? 아하하하 아냐아냐 미안해 누가했어 걔 들었니? 쒸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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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쳐! 밀쳐! 그냥 죽여! 죽여! 그냥 죽여! 포장하러 민호 포장하러! 그냥 죽여! 그냥 죽이면 돼! 아 기가? 때려잡으며 죽을까? 야아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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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형 잡았어! 아! 잡았어! 아! 형 진짜 내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어! 으악! 잡았어! 각기는 물리쳤으니까 괜찮아? 와! 대단하다! 근데 하리도 잡혔어! 그건 괜찮아! 하리를 구해주러 가야겠다! 뭐야? 형! 여기 이상한 거 있어! 뭐야이? 응? 이거 진짜야? 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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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장보리! 그건 뭐야? 어! 놀래라! 강림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왜 자꾸 나랑 마주치는 거야? 모르겠어! 이게 바로 운명이 아닐까? 어! 가..가..가..강림아!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부끄럽잖아! 위에서 역겨운 소리가 나! 하리야! 거기서! 저 녀석들을 죽여라! 각기! 그러면 저 소환해서 죽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셨나요? 네! 각기! 어디서? 야 소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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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했다고 뭐야 저거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야 미안해 야 야 야 애드람 오피키언이 정말 잔인하게 생겼어요 최종 보스답게 모든 귀신을 불러낼 수 있나봐 오오오 어 카키 얼굴봐 도대체 오피키언이 어떤 귀신을 불러낼 수 있을지 정말 기대야 돼요 야아 그냥 들어와 죽지말고 들어와 안녕형 안되겠다 각기 또다른걸로 변신할 시간이다 살아남는것 봐 너 진짜 질척거린다 가자 도대체 뭘 소환할 생각이지 아니 저건 신기인데 아니 이거 보케몬트 아닌데 아니 두옥신이의 다리에 머리는 신비 팔은 각기라고? 우주최강의 귀신이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신비야 다시 열어? 어? 어? 아래 발판있는거야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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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신비가 말을 하고있네 돌치라면서 죽이는건 뭐야 야 신비를 어떻게 했길래 신비머리가 저기있는거야? 오피키언 내가 꼽아서 저기다가 꼽아놨지 아하하하 야 무슨 야 연필통이야?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아하하하 가장 꼬마골 신비는 정말 신비롭다 아 뭐야 아아아 음체의 신비야 뭐야 아리야 너만 남았어 아유 세상에 모두 다 갇히면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절대 잡히면 안돼 아유 저 꼬마다 아리야 구해줘 아리야 구해줘 구하리 구 구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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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모두 구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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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와 Programm 가쎄 으아 여기 corners R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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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혹시 너 뭐 때린나였지erc람 으으 SIMS 야 무슨 동심팡이냐고 야 두엑시나 다리 뭐냐고 야아 кра ep 오오오오오호 진짜ز입이 왜이러냐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오께 아 baseball 안돼 으아아아아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비밀번호 키는 어딨는데..? 왜 시동란다구? 더 빠른다 이거! 더 빠른다! 우주사이클로 간다! 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 야! 야 이거 에바저드! 아하하하하하 거다! 아하하하하하 야 도망가! 우주사이클이야! 우주 자전거라고! 신비자전거야! 신비자전거! 신비자전거! 와하하하 아래樓 Ф jáath 잫윳hole 아래 발판을 눌러야 되는데 뭘 누르는거야? 아이 좋 좋아하자 우주사이클 우주사이클? 다음엔 어떤걸로 변신할지 나도 기대가 되는거야 CHOL zijnWeek OK 이거 하나 부숴주세요 보게 구경할래요 오케 귀신이 아니야 괴물이야 내가 예언하나 하지 엄청난 녀석이 나올꺼야 아주 강하게 두옥신이다 두옥신이 사이클 가자 두옥사이클 빠르고 강력하게 이게 지금 신비아파트가 맞니? 아니요 너 거기 숨어있었어? 완전 나이스 여기 숨어있었구나 여기 숨어있다가 얘도 구해줄까? 아 비빌게 아 일단 빨리 비빌보나 샀죠 안되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몇개 필요한지 확인해봐야겠다 대박 갈려줘 갈려줘 구경할래 파괴할 수 있는 저 옥키비에 옥키피 옥키피 아 야 니네 니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거야? 아? 그 5만 기다리면 내가 예언하나 하지 이 녀석 곧 나와 말로도 강력하게 예언했다 내가 나오는 걸 예언했다 아아아아악 야 저 녀석들 저 녀석들이 내 위치를 예언했어 예언자 나와 역시 아 왔어 왔어 우리의 위치를 말로도 강력하게 아이고 도망치네 아이고 아이고 놀랬잖아 아흐흐흐흐흐 쉬프트도 눌러 내 산물이야 고마워 이 접시는 뭐야 근데? 글쎄 접시네? 운동이네 꼭 탈출할 수 있을까? 응 조종실에 들어가서 오피키언을 망가뜨리면 돼 그 조종실 어딨는지 알고 있니? 응 내가 먼저 가볼게 오피키언 이겨면 여깄다 너흠 두리야 어? 어 형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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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은 그래 너 말이 심하다 형이라고 불러주니까 너 퇴마하고 싶다 뭐? 접시로 맞아봤어? 나도 있어 숨어있자 우리가 일단 숨어있게 무서워서 아니 형 지금 우리 그거 찾아야 돼 열쇠 두 개 찾았어 한 장만 찾으면 돼 한 장만 세 장 필요하더라고 쓸 쪽? 어디 있을까요? 어? 언니! 이 목소리는? 자 보자 누가 좀 구해줘 강림아 너넨 큰일났다 어 왜? 하리야 야 구하리 야 나와 나와 너네들은 큰일났다 왜? 내가 우주최강의 괴물을 가져왔기 때문이지 하하하하 아직 놀라긴 이르다고 굉장한 녀석을 데려왔으니까 하하하하 나와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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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두어 더 빠르고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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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징그러워 괜찮아 쫒자 쫒아와봐 쫒아와봐 니가 빠르빠르 니가 빠르면 어 빠르면 빠를건데 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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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악 으악 이제 슬슬 다 죽여버려야겠다 어? 내가 또 예언하나지 넌 오늘 밤 아침에 똥을 쌀것이야 어? 그걸 예언한다고? 어? 분명히 나 아침에 아아 강력하게 그것도 아주 물똥일것이야 물똥이라고? 그걸 예언한다고? 역시 예언자 우피키언 또 소환했어 아니 야 야 더 빠르고 강력하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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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호와 자 일단 살아있어야겠다 안되겠다 도대체 어딨는거야 마지막 카드가 자 이런데 있을것 같은데 아 이제 한장만 있으면 되는데 한장이 없네 아니 하리야 어? 강림아 나 진짜 키카드 못찾겠어 하하하 한장만 있으면 돼 아 그니까 열심히 찾고 있는데 동생이랑 어? 도대체 어딨는거야 키카드가 가은아 열심히 좀 찾아봐 나 열심히 찾고 있어 아 진짜 어딨는거야 다 찾아본거 같은데 꼬리 하나 뭐 있는데? 꼬리도 하나 빼야겠네 아 꼬리 빼야된거 잠깐만 뭐야 도대체 더 이상이지 도대체 도대체 한카만 왜 폴럭 나왔죠? 뭐야 어이 얘들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고 가자 왜 내려가면 안돼 왜 내려가면 안돼 가자 찾았다 야 야 얘들아 어떻게 된거야 거짓말 살려주 뭘 살려 야 야 야 금비가 이상해 이 이게 뭐야 살려주 그냥 나를 죽여라 얘들아 빨리 와봐 열어 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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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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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바로 OP 기원을 조종하는 컴퓨터들이야 부셔야 돼 어? 이거 롤시면은 롤을 한다고? 응 빨리 부셔 이거 부셔시는거 맞니? 안 부셔실걸 헐 헐 부셔봐 하리야 너 힘 세잖아 어떻게 좀 해봐 나 열심히 부시고 있는데 거더리지도아 그 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부실거 같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프셨다 OP 기원을 조종하는 컴퓨터들 다 없었어 분명히 이제 사라질 사라질거야 뭐? 자 가자 3 됐다 이게 뭐야 살려 오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별거 아니군 어? 뭐야 아니 이럴수가? 핑구 니가 원인이었구나 OP 기원을 조종하는거 핑구였다고? OP 기원 조종자가 핑구라고?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신비아파트 최종보스인 OP 기원편을 마쳤는데요 네 오늘 귀신역할 해주신 수거님 고생 많으셨구요 얘 옷이 왜이래 얘 또 뭐야 파일실종입니다 파일실종 이게 뭐야 아 한번 여기다가 팔만 달아보세요 여기다가 팔요? 네 아까 그 팔 아까 그 팔 아까 그 팔로 됐어 이게 더 이 그냥 스킨 자체가 더 흉식한걸? 커버 하 네 어쨌든 여러분들 약간 원작간의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원래 되게 원작에서는 이 가은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애혼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신비아파트 OP 기원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싸 고도리 크